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닙니다. 저 QR코드로 로그인해서 파일 좀 여느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열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 다 끝나셨고요. 네. 화면 열려놨고 화면 열려놨고요. 네. 부동산 이야기. 일단은 최근 이야기들은 한 번 좀 꺾인 것 같다는 얘기는 이제 좀 들었고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른바 2차 하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이제 시작됐다는 전망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거는 뭐 잠깐 금매물 몇 개 소화되는 거고 다시 간다. 특히나 뭐 내년에 지금 역대급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 분이 이제 제 아는 분인데 어때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작년에 왜 매매하고 전세가격 연말에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미국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다 데이터가 잡혔고 그때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 뭐하지만 전세 매매 다 내려간다고 제가 일단 맞췄고요. 그리고 제가 2월, 3월 올해 빠르면 7월, 느리면 추석 이후부터 다시 빠질 거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일단 우연히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연히는 아니고요. 그동안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살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돌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소득분포나 이런 거 다 따져봐도 더 이상 현재 가격에 매수해줄 수요자가 제한적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내년에 최근에 파월 그 양반이 약간 던져줘서 지금 주식시장은 좀 좋은데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폭이 0.1%고 0.0에서 0.75에서 끝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가 금리가 그보다 낮은데 우리가 내릴 여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나라 대출금리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 그림에서 일단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듣고.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거의 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PF가 일단 마무리 안 됐잖아요. PF면 3월부터 하나하나씩 다 들어오는데 그 PF 현장을 갖다가 과연 금융기관에서 5%, 1%, 7%에 던질까요? 그리고 은행체 폐지해서 한도 폐지해서 풀 때 5% 정도에 다 조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디서 4%에 대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1등급 매당하는 분들은 이미 집을 거의 샀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3%대 이르지만 1등급이 3.9%지 않습니까? 상당은 6%고. 여전히 고금리죠. 이게 쉽게 내려오려면 우리가 수출이 잘 돼서 경제가 자리를 잡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내수가 살아나서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펀드멘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집값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도 일하고 똑같이 데자뷰거든요, 지금. 한 번 제가 그림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똑같습니다. 패턴도 똑같고 대책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고 볼륨만 차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특례론 40조에다가 주단대 한 8조에 가서 한 50조 들어왔잖아요. 50조가 9개월 힘썼단 말이에요. 내년에 신생화로는 있잖아요. 26조 6천억. 그냥 산수해도 그냥 반이니까. 그럼 내년에 봄에 좀 반짝이겠구나. 한 4월, 5월까지. 그다음에는 거래량이 3천 대잖아요, 서울이. 평균 6천인데. 3천 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50조를 나눠보면 5억이면 10만 가구, 거래량 숫자가 나와요. 그걸 계산해 추산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추가적인 실수요자들이 안 붙은 게 시장에 나타났거든요. 대출수요들만 집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이미 이 가격에 또 회복을 했잖아요, 90% 정도. 이 가격에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 현상이 대출이 딱 끊기니까 대출이 끊겨도 미래에 올라가,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상관없이 들어오죠. IMF 10%, 15% 때도 살 사람을 샀잖아요. 그걸 생각해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도 금리가 5%는 대로 샀잖아요. 소득이 더 좋으니까 그런 펀드멘턴을 안 붙여주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다 어떤 근거로요. 어떤 근거로요. 집값이 낮아야 오르는데 지금 다시 올랐잖아요. 전고점 10% 갭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떤 근거로 오르냐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고 상승반전을 하고 있고 그냥 올라오는 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꼭지점에서 전세가 32평이 24억이었어요. 전세가요? 네, 전세가요. 30평? 9평? 9평이요? 24억인데 작년 연말에 빠질 때 11억까지 내려갔어요. 전세가? 네. 24억에서요? 네. 설마 반드... 제가 그러면 거짓말하겠습니까? 태어나서 방송에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24억에서 11억... 가스도 있지. 그래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올라온 값이 13억, 14억, 15억입니다. 전세가? 네. 그러면 그래도 7, 8, 9억 차이 나잖아요. 그걸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전세 내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그렇죠, 상식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데. 말씀대로. 그러면 전세... 역전세난이 없어야죠. 없는 것 같잖아요. 보도가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지금요? 보도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돈 안 들려주면 임차권 등기해서 경매 부처 오르잖아요. 돈을 못 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럴 줄 알고 전세만한 보증 대출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능력이 있거나 한도가 가능한 사람만 되고 레버리지가 오버하신 분들은 접근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한테 받아서 주고도 돈이 남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인데요. 보시면 맨 밑에가 2021년 우리 막 전세가가 오를 때예요. 오르니까 임차권 등기가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건 빼고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서울이 200건, 부산은 한 50건, 경기도도 한 200건 돼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쭉 갑자기 치솟죠, 여기가. 이게 바로 7, 8월 달입니다. 전세만한 보증 직전에. 계속 치고 올라온 거예요, 역전세가. 올라왔잖아요. 전세만한 보증 대출했으면 그러면 다시 원유치로 가든지. 못 가잖아요. 이 숫자가 1,500이거든요, 지금. 200개 계속 왔잖아요. 전세가격 좋을 때. 200개하고 1,500개하고 갭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네요. 거의 8배, 10배예요. 그럼 이게 왜 생기죠? 그럼 답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세가격이 올라와서 직가격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경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번 달에 경매에도 유찰된 거 합해서 몇십 개가 나와 있고. 강남 아파트. 네, 그걸 가져올 거 그랬나?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대법원 여러분, 시청자 분들.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네, 저는 미리 보고서 계속 저번 달부터 얘기 드렸거든요. 저번 달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찰돼서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5억이던 전세가 꼭지에서 한 3억 5천까지 빠졌어요. 얘가 지금 3억 7천, 4억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전세 개강한 분들은 지금 연말이잖아요. 지금쯤 집 준비하더니 내년 초에 나가야 되니까. 숫자가 이렇게 뜨는 거죠. 경매 나오고. 왜? 돈을 못 돌려주니까. 전세만한 보증 대출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산이 있거나 해서 대출을 받아서 얹어줄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을 영끌하시거나 레버리지 풀로 하신 분들은 답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경매가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강남 4구 중에 한 군데요. 8억인데 6억 5천으로 내려왔어요. 시세가. 전세가. 네. 시세가 내려왔는데 1억 5천이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 대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8억에 그냥 씁니다. 1억 5천으로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임차에 안 주면 임차가 경매 부치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을 쓰셔라. 나중에 전세값에서 8억으로 써줬으니까. 6억 5천짜리지만. 그럼 전세 대출 어떻게 되냐. 대출 받았지만 보증금 8억이 돼 있잖아요. 그 대출 받은 돈을 자기를 주지 말고 받아가라. 특이하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 좋죠? 그러면 이자는 누가 내죠?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내줄게. 왜? 경매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자 내줄게. 그때 임차인이 그래요. 이자가 갑자기 금리가 1% 더 오르면 어떡해. 그것도 내줄게. 또 특이하게 써.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6억 5천짜리가 8억으로 신고가 돼. 지금 전세가 상승이 0.135 이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밝혀지면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은행에 밝혀지면 그거 대출 취소하냐? 취소할 그게 있나요? 계약은 돼 있잖아요. 8억 보증금 냈잖아요.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에서 1억 5천을 내가 나중에 돌려줄 걸 미리 돌려주는 건데. 그런가?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전세가격이 받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단지, 신축. 코로나에 밀렸던 우리 신혼부부들이 작년 가을하고 올해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라이프스타일이 높아져서 좋은 집에 가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신축 대단지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평이 피크예요, 지금. 신축 대단지만. 그런데 32평, 40평 넘어가면 지금 전세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강남도. 그건 뉴스에 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론사가 아니니까 3% 덕분에 이 팩트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론에, 여러분이 그걸 더듬어 보시면 됐잖아요. 영클 우리 피해자가 생기기 직전에 어땠어요, 언론들이. 집값 내년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펌핑 많이 했잖아요. 그랬나요? 그리고 다 샀잖아요. 그분들 지금 하수연하고 언론들이 진짜 미안해해야 되는 판에 지금 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받아쓰잖아요, 기사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차권 등기 이렇게 늘어난 기사가 만약에 일주일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에서 매도할 분도. 이게 내가 급해서 매도해야 되는데 공중에서 그러거든요. 더 받아들일게요. 그러다가 세월만 가요.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시장에 있거든요. 팩트만 기자분들이 전해주면 시장에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팩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비 자체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건축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자연스럽게 어쨌든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도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논리를 피우는 분들이 계시죠. 있죠. 그런데 미분양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격 수준일 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뭐 미치고 팔겠지. 못 올리면 건축비는 깎을 수 없으니까 손에 나니까. 그러면 땅값이 싸지든지 해야 되잖아요. 시장 논리에서 1억이 안 사면 9천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억이 안 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사가 지금 분양을 못하고 지금 홀딩하고 있잖아요. 올해 한 해 분양할 물량이 지금 40%밖에 안 했거든요. 60%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 네, 올해 2023년에. 다 미뤘어요, 너희가? 미뤘죠. 미루고 갔다가 잘못해서 미분양 나면 그냥 자빠지니까. 답 없으니까. 시장을 보고 있는데 난망하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건축비 좀 오르셨다, 온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거품이 생기면 제거가 돼야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고 바닥에서 펀더멘탈을 갖추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펌핑된 상태에서 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따라올 수요가 없다면 거기는 이제 멍 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분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만 내잖아요. 그럼 개선하실 게 PF를 우리가 레고랜드 때 이미 한번 다 만기 연장했단 말이에요. 사업 못 들어가고 그 현장들이, 못 버티는 현장들이 요즘 뉴스에 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현장들이 1년 지났으니까 한 B, AAA는 한 7%, A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10%, 그 밑에는 12에서 14, 많으면 17%. 트리플 B도. 금리가 12에서 14%입니다, 현장에. 그러면 1년 지났잖아요. 14% 수익 벌써 날아갔죠. 그다음에 또 1년 연장하잖아요, 지금. 그럼 28% 날아가죠. 그 손해를 감당할 수가 없겠군요. 우리가 기억을 더두면 2009년이 돌아오죠. 2009년도에 똑같이 미분양 대책을 MB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하고서 분양가 10% 인하면 LTV 85% 넣어주고 윈윈 해서 조금 살립니다. 16만 원 미분양 중에 한 6만 개 살렸어요. 10만 개는. 못 버티니까 우리 3화 저축원을 필투를 해서 딱 2년 차예요. 그때 2.4 대책이에요. 2009년 2.4 대책. 2년 뒤가 언제예요? 2011년 2월이잖아요. 2월이잖아요. 그때 뭐 터졌어요? 3화부터 터졌잖아요. 4월에 부산 터지고 연달아 쭉 11개예요. 저축원은 그때? 네. 2년은 버틴 거예요. 2년이면 말씀하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시행자들은 그거를 이제 저렴하게 턵니다. 왜? 1년 더 가느니 지금 10% 손해보고 팔면 다음 사업 시행자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갭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게 묘하게 꼬여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금 다 그냥 홀딩하고 있고 다들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총선권 나오면 터진다 이런 얘기부터. 저는 바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9월, 10월, 11월 사이에 조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부동산 관련해서? 네. PF 파트 쪽으로. 다행히 그건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요즘 조금 힘들게 하지만 제2금융권에 많이 쏠려 있어서 금융이 무너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충격은 있고. 다만 그 과정이 토지 가격을 낮추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축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50%거든요. 50%에서 지금 철근값은 한 30% 내려왔어요 또. 그건 또 뉴스에 안 나오죠. 철근값 내려왔거든요. 콘크리트 값은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되고. 그러면 하여간 50%에서 반이 철근 콘크리트예요. 직접 자집에서. 비중을 따지면 한 5%, 10%예요. 잘 올라봤자. 그러면 땅값이 15% 내리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내려가죠.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땅값을 비싸게 샀는데 그 전에 사업계획에서 분양가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건축비까지 얹는다. 그걸 살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르피에드가 뻗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분양을 4월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0개는 조금 안 되겠는데 계약이 7개 됐거든요. 안 먹히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요? 그 분양가가. 청담동에? 이걸 직시해야죠. 그럼요. 루시드 홀싱드도 약간 어려웠다가 어느 폰 금융기관에서 들어와줘서 살아났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 여러 일을 하시니까 디테일하게 모르시면 저는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돌아간 걸 알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사업 시행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벌고 미리 좀 성견 진명이 있어가지고 2020년 말이나 21년 중간에 사업 딱 되면 더 일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성견 진명이 있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니까. 그때부터는요. 이건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현장을 가서 토지를 매입하러 다니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토지가 매각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까지 말씀드리게요. 그래서 토지가 잘 원래 보통 A급 건설회사들이 메이저들이 좀 힘들면 한 어떤 사업 패키지를 여유가 있을 때 수익 갭이 있을 때는 토스를 해요. 그래서 밑에 시행자 중에 돈을 조금 유동성이 생기신 분들이 받아가서 또 사업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오른다? 올리면 좋죠. 살 사람이 있을 땐 통하죠. 지금은 안 통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2년 뒤에 입주할 때요. 60%에서 80% 확률 이상 마이너스 프리미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분양 흥행이 쳤던 데들이 진짜요? 예를 들어 10억인데 비율이 10개 현장이 있으면 5개, 6개 현장은 마이너스 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9억이나 뭐 이렇게 좀 마이너스 한 10%에 들어오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써 마이너스 피 많잖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마이너스 피 많아요. 송파 플래티넘도 마이너스 피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낮은? 네.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바보로 해서 내놓겠어요? 좋을 때는 뒤에서 사줄 거 알고 들어갔다가 샤프하시니까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안고 1, 2년 고생하고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피가 나아요. 약간 손에 나더라도? 그렇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시장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시청자 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더 올라가기에는 버겁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요? 금리 동결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물가가 올라서 100만 원씩 쓰던 거 150 쓰는데 돈 모을 게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탈 팩트들을 체크해 보시면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신생아로는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저출사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신생아로는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요? 기간으로 보면? 네. 기간적으로. 시장에는 올해의 어떤 상승 회복이 한 이 정도 됐잖아요. 한 80%, 80%, 90%. 이게 이제 막 연말까지 10에서 20% 다우닝되고 나면 거기서 5에서 10% 좀 받쳐줄 거예요. 다시. 신생아로 보니? 전형적인 그 뒤가 문제잖아요. 전형적인 민스키 모먼트에 더블 디비에 데드캡 바운스에 정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제가 여러 번 체크해 봐도 너무 시장에 대해서 장밋빛까지 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개별주마다 좀 저거하지만 부동산은 개별주를 넘어서는 지금 펌핑된 상태라서 퍼 PBR 내가 잘 모르지만 안 나오는 거로 제가 계산이 되거든요. 신생아로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아요? 그것도 별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 중에 신생아로나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신생아로 26조 정해지잖아요. 그중에 8조는 정부 재정기금이고요. 나머지 18조는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면 이자가 은행을 5% 줘야 되는데 1.3% 주면 개비 생기잖아요. 그 개별을 누가 내죠? 은행에 손해봐요? 정부가 내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두 분 아시겠지만 이자 차익 보존이라는 계정 있잖아요. 그걸로 배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돈이죠? 우리 국민 돈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신생아에 해당되는 분들은 열심히 정책자금 쓰시는데 그 돈이 정부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맥시멍은 연간 한 2천 절약대인데요. 전세 대출도 하니까요. 우리 신생아 분들은 100%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연말 12월은 좀 복잡하고 1월, 2월 사이에 아마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에 좋은 아파트들을 공공분양을 꽤 많이 내놓을 겁니다. 그래요? 매물들을. 서울 시내도 좋은 데 있잖아요. 용산정비차는 아직 안 하잖아요. 그런가요? 만약에 제 생각은 그러면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면 젊은이들이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정부에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예전에 찾아보겠습니다.